네 시청자 여러분 코스닥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움증권 스몰캡 애널리스트 오연진 애널리스트 모시고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단은 종목보다는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황을 어떻게 보세요? 시황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는 3월 이후에는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상당히 세게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국내 증시도 결국은 중소형 IT 업체나 이런 기술주 업체들이 상당히 펀더멘털 대비 많이 저평가됐다라는 게 부각되면서 반등이 왔었었는데 결국은 지금부터는 결과적으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인 여건 같은 게 계속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단기 금리 역전 관련해서 우려도 있었고 계속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만 해도요 인플레이션 관련 주 중에서 비료, 사료, 시멘트, 그 다음에 수산물주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좋아집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이거 개인들이 거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애널리스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진득하니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뭐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고 관련해서는 뭐 데일리로는 계속 뉴스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기조 자체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앞서서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차나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매매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결국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이제 매매 차원보다도 이익 가실성이 좀 큰 업체들 위주로 과거에도 그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주가 최근에 반등이 오면서 있었던 그 논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될수록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결국은 이익이 올해 가파르게 좀 성장되는 업체들 위주로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 관련 주는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조금 진득하니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IT 중소형 업체들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가 일어났고 르네사스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파운더리 업종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IT 소형 중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공급발 이슈로 인한 수혜가 있는 업종들을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결국은 공급발 이슈 그리고 수요 자체도 계속 좀 그 엔드 반도체 큰 글로벌 업체들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증대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마이크론 가이던스 이후로도 계속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겠지만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세게 서버가 됐든 이쪽 수요 쪽에서는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마이크론도 이렇게 좀 오르는 것 같고 낸드 가격도 좀 오르는 것 같고 반도체가 조금 밑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꾸물꾸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전망이 안 좋았지만 공급적인 부족 이슈가 그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지금은 공급발로 인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반도체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형 IT 이런 것들 중소형 IT 종목 중에서 오늘 우리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픽하신 골라오신 탑픽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BH요. 이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은 이 종목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알려진 종목이고 그다음에 실적도 꽤 괜찮고 그런데 어떻게 뭐 특별히 오늘 또 강조하실 부분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BH 하면은 기존에 17년도 애플로 진출한다 이후부터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사실 그 이후에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상당히 장기간 횡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후부터 상당히 이익정만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첫 번째가 저번 주에 공시를 한 신규 사업 진출 쪽입니다. 사실 공시 통해서 LG전자의 VS 사업부에서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오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하면서 공시가 뜨고 나서 오히려 뭐 그 보합 새로운 시세가 나오면서 보합이 있었거든요. 보합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투자자들 분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LG전자에서 무선 차량용 사업부를 인수했다. 그러면은 혹시 애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포트나 이런 상황으로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LG의 사업부를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쪽 관련 부품에서도 드물게 애플 쪽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 만큼 사실 향후에는 차량용 쪽 관련해서 부품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점쳐볼 수 있는 거는 향후에 애플이 애플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좀 더 유리한 측면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점까지도 저희는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일어날 일이지만 그래도 회사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PCB에 대한 실적은 뭐 우리 오아날리스트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뭐 심택이나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큐트나 전부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너무나 알려졌으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기판 쪽도 워낙에 쇼티지라 그 정도의 지금 밸류를 받아가면서 고평가 받고 있지만 BH가 주로 사업부를 타깃으로 했던 모바일 PCB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저희 국내 부품 업체들처럼 삼성 의존도가 큰 업체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있고 그런 부분도 아직은 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전장 사업 부분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충분히 리레이팅이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결론은 지금 실적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승전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추이에 대해서 좀 왜 저렇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22년부터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애플 쪽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나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중저가형 말고 플래그십 쪽에 상당히 나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플래그십에서 사실 중국의 화해이 없어진 이유로도 플래그십 시장 자체를 애플이 많이 좀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지금 경쟁사들의 플래그십이 힘든 점을 감안하면 본업이 좋아지는 게 22년 성장을 가져오고 신규 사업 자체가 23년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수주장구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실적을 상당히 가파르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추가하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키움증권의 오연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황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BH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BH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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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